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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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이니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 관직소하고 그 옆에 있는 멀리 못 갔을거야 잡았어? 아 인텔 꺼내놓지 아 끝났다 뭔지 있었냐 어쩌면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 지금 그니까 일단 평우수 쪽에서 뭐 움직이는거 없거든 그래서 막 왜 포즈로 정말 저 멀리에 스템이 있었어 너 이거 뚝배기 이거 먹을래? 응 아 나왔어? 한마리 된다 한마리 된다 나왔어? 한마리 돼 얘 왜 오클밥을 입고있냐? 나 미술 뻔하고 잠시 머리에 피한통했어 너 그 오클밥 지겔같은거 이거 먹어 얘 지겔이야 여기야 와 이거 무서운거 어떻게 해야되냐? 어? 보자 너 나 심각함 지금 69키로 이거 많이 먹었다 나가야겠다 이거 이거 개날리 버릴까? 어 어 이거 개날리를 내가 가져가면 되겠다 개날리네 내가 레전드인 흠 흠 흠 흠 흠 흠 너도 기어다니는 중이야? 어 어 찾았어 안녕하세요 충분한데 탈출 못할수도 있다 둘러 아이 왜 이렇게 안 둘러 씨 흠 흠 흠 흠 아 눈 아 흠 흠 아 보라 진짜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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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아 아 아 나 나 보스다 이 와 나 깝아 개많이 갈리 보스 잡을까? 에이 그래 아니야 우린 레이더다 이 보스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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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이러면 흠 하지 흠 그냥 그냥 해 흠 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아 흠 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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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힐으로 갈아준다 2층으로 네 3층 조심해라 3층에 있거든 내가 쏘고 한 명 네 한 명 더 있다 아 가줘 힐으로 간다 가줘 나 수리탄 준다 한 명 진입해줘 병리야 너가 3층으로 올라가줄래? 일단 2층 먼저 클리어할게 조심해 3층에 있는거 같으니까 2층 클리어하고 가는거 수리탄 던질 수 있어 가운데로? 응 야 뭐냐 얘 야 2층 켜 있네 간다 어 오 간다 여기도 가 여기도 가 호의 오리시 오리 호의시 오리 와 죽었다 이거인가 어 맞네 2층에서 올라왔는데 괜찮아 어서 얘네 또 가놔 달린거가 어디든지? 달린거 아니야 바깥에 있다 바깥에 있다 바깥에 있다 잡았어요 1명 잡았어요 아래 클리어하러 가자 이야 완전 버스무드인데 콕 깨져있는데 이거 먹으세요 콕비따리라도 내가 건물 2층으로 다시 진입한다 윤결아 ABS 먹을래? 아 좋아 야 아스발 윤결아 아스발 먹어라 아 얘도 잡으랄로에서 살았다 잡으랄로에서 아 한 거 없는데 진짜 존나 달달하게 핵스텔 레이저 먹을 사람 핵스텔 레이저 먹을 사람 바깥에 풀소리 살짝 들렸어 그래? 예예 2층 밖에 그러네 예 몇 대 맞췄어 수류탄 파이지 나 올라갈게 어디에 봐줘 계속 봐줘 아 죽었어 아 진짜 아 어디야 안돼 안돼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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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운 나이스 아 제발 수준증 제발 빨리 풀고 나가자 아 진짜 MDR? 여기도 MDR이네 저기 저기 우리 들어온 쪽 문 육회부인데 나이스 미친 새끼야 베란다로 해가지고 거기서 툭 떨어져서 나가면 되겠다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너도 먹어 그냥 네가 지금 쟤 먹은 거 네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너 빠르게 달릴 수 있어?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아시면 저기에서 총질 навер 저것 붓둑 뱉뱉 여기요기 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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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 보스같애 스태미나 스태미나 너 누구 있어? 상! 상! 라이트 없더? 라이트 없는데? 어 어쩌라고요 조용히 조용히 나 라이트 안달았네 늦게 와가지고 기다리자 총 말자 뒤진거 아니에요 나갔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냥 나갔으니까 조용히 하시라고 아 후레시를 안달았어 너도 안달았어? 너도 안달았어? 아니 강아지나 지민이 없다는 거 가동 가동 가동? 가 가 아아악 저거 아니야? 저거 아니야? 저거 아니야? 보스터나 본데 스태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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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잡았어 이걸 잡는다고? 미쳤다 이게 안죽는다고? 다 죽었어? 응 아닌가 백이 아니라고 저게 근데 수상할정도로 뚝배기 잘 쏘긴 했는데 나 뚝배기 막진 않았는데 야 발소리 뭐야 누가 누구야 누구 살아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뭐야 왜 쟤 나왔어 다 죽었어 인가 뵙 뵙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